3. 미아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은 트랙에 차들이 굉장히 많았구요 3번 코너를 돌자마자 베인 미아타가 포인트 파일을 해서 패스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피네의 원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골라서 갖고 있는 또 있는 미니카 모델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가는 미아타가 처음 포인트 파일 때 제가 뒤에서 춤을 춰서 놀랬을까봐 제가 진단 앞에서 손을 흘러줬습니다 지금 영상이 잘 안되네요 여러분은 저 영상이 잘 안될나요? 저 영상이 잘 안되나요? 저 영상이 잘 안되나요? 저 영상이 잘 안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